3위당 강남갑 출신 이종구 위원입니다.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보여주기식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총리로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